여러분 안녕하세요. 6시 내고양이... 아니 6시 내고양이... 6시 내다역입니다. 제가 늘 6시 내고양에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6시 내다역인데 가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예요. 혹시 6시 내고양 나오는 분 아니세요? 이게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대부분은 또 알고 계시지만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언박싱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되게 오늘은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요. 신문지에. 보통은 상자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고이고이 싸서 데리고 오는데 오늘은 제가 농장에서 한참 놀다가 밭에서 심어져 있는 아이들 아주 저렴하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귀요미 아이들 요정도의 사이즈의 아이들은 아직 판매하는 아이들은 아닌데 너무 저는 이게 큰 아이들 말고 요런 작은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포트에 있는 아이는 오늘 제가 딱 콜로라빈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아 콜로라빈 너무 예쁘죠? 제가 이제 그 콜로라빈을 엄청 큰 철화를 키우다가 키우다가 작년 여름에 요 아이들이 좀 다져진 아이들이 아니었었어가지고 여름 보내기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콜로라빈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요거 제가 12,000원의 콜로라빈은 이거 진짜 둥근 분에다가 이렇게 잔뜩 하나하름 심어주려고 요거 데리고 왔습니다. 아주 그냥 가을 날에 너무 예쁘게 볼 수 있는 콜로라빈 품종 자체가 물이 정말 빨리 들고요. 또 품종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콜로라타 콜로라빈 뭐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품종이 튼튼해서 다육이 키우기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된 초보 다육맘님들께서도 요런 콜로라빈 종류들은 어렵지 않게 또 이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밭에서 요런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요런 요 아이들이 뭐냐면 육종마리아입니다. 육종마리아. 이게 이제 육종마리아가 굉장히 비싸던 아이들인데요. 워낙 이제 창 종류들이 수입이 많이 되고 종류들이 많고 또 교배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가지고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엄청 끌다가 이제 창이 엄청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요 육종마리아가 왜 또 이제 여전히 인기가 좋냐면 요 아이들은 또 다른 창들과 다르게 굉장히 그 잎이 뭐랄까 투명해지면서 굉장히 두툼하면서 펄감이 있게 투명하게 좀 연결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지금 철화. 요거 이제 철화 종류들하고 요렇게 센 거라고 지금 제가 하나씩 지금 밭에서 뽑아오면서 쇼핑을 한 아이들인데 요거 보세요. 너무 지금 모양 너무 예쁘죠. 아 이거 보세요. 예 이렇게 아직 이게 크지 않은 아이들은 어 제가 추억만들기 농장 갔다 왔는데 요런 거는 그냥 이것보다 더 큰 거 사실 막 3천원에 다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지금 콜로라빈하고 요거 이제 그 육종마리아 요거 있는 것들은 어 제가 그 추억만들기 농장 링크 밑에다가 연결해 드릴게요. 요거 3천원짜리 판매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요거는 제가 아주 그냥 귀엽게 콩분에다가 요거 하나씩 하나씩 육종은 따로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진짜 착해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사과마리아라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들도 굉장히 비싸던 아이들인데 농장에 갈 때마다 요거 그냥 밭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뭐 크기에 상관없이 뭐 이렇게 5천원 뭐 3천원 이렇게 많이 뽑아서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농장에 직접 가면 즐거운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많이 주문을 해서 이제 다육이들을 또 많이 키우시겠지만 가까운 곳에 농장이 있다면 직접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 농장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풀분에 있는 것만 판매하는 곳들이 있고 이렇게 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뽑아서도 살 수 있는 농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접 키워가지고 판매를 또 하는 농장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이렇게 잘만 방문을 좀 잘 하시며 비싼 것들도 아직 이제 크지 않은 아이들 아주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너무 예쁘죠. 이거 이제 이름도 예쁜 사과말이야. 이거 이제 제가 또 여름에 이제 많이 다육이들이 많이 갔잖아요. 이제는 가을에 예쁘게 볼 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만 지금 저는 쇼핑하고 있거든요. 예쁘게 보여드릴 아이들이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과말이야.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 지금 추천을 해주신 거였는데 가격도 너무너무 지금 진짜 저렴합니다. 이거 링고스타인데요. 링고스타가 아니 이제 사실 창철화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목대 만들면서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이 링고스타가 굉장히 얘네들 진짜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노릇노릇해지면서 빨갛게 이제 얼굴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인데 이 철화들은요. 이렇게 지금은 여기 이제 통철화로 되어있지만 이렇게 철화로 되어있다가도 얼굴이 이렇게 풀려서 생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생얼들은 또 자라면서 또 철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철화가 됐다가 생얼이 됐다가 철화가 됐다가 생얼이 됐다가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자라게 되는 건데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목대 줄기가 생겨요. 여기도 지금 원래는 여기 얼굴 자체가 철화였는데 철화가 풀리면서 여기 지금 목대가 갈라졌죠. 이러면서 이렇게 목대가 생깁니다. 이 얼굴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지금 원래는 철화로 얼굴 하나였는데 두 개 갈라진 거예요. 얼굴 하나, 얼굴 둘 이렇게 두 개. 두 개로 갈라지면서 얘네들이 이제 하엽을 지게 하면 얘네들이 목대가 또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화이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통철화였겠죠. 이 아이처럼 통철화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성장을 하는 건데 이런 모양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이거 링고스타도 너무 괜찮죠? 이거 추억만들기 농장에서 사장님께서 직접 밭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링고스타는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보내드리는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모양은 사실 없는 아이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으로도 키우실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다육식들도 있겠지만 이거 이제 링고스타하고 육종마리아, 육종마리아 이거 아마 영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밭에서 제가 지금 뽑아온 아이들이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바로 다 화분에다가 송송송송 빨리 심어가지고 이 가을에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예뻐질 아이들은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콜로라빈도 빨리 분갈이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제 분갈이하는 영상 한두 개 정도 올려드리는데 분갈이하는 영상 너무 좋다고 많이 많이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혼자 분갈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놓치지 않고 제가 영상으로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밭대기 쇼핑, 핑거 쇼핑 쏙쏙 뽑아가지고 쏙쏙 뽑아오는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쏙 뽑아가지고 이런 아이들 딱 마음에 드는 아이들 이렇게 딱 흙에서 뽑아가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쇼핑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분갈이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